저희는 오늘 옛날 앨범들 볼겁니다 A Sweet Baby 없는데? 하나도 기록을 안해놨더라구 애기 이름은 기록을 해내야 되는거 아니야? 애가 세림인데? 손을 받은 것도 없어 이 빠박이 경훈이야? 이 빠박이? 구운 못한다 나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너무하다 이거 언니 그날이잖아 언니가 나 울린 날 코피난 날 내가 코피난 날 내가 언니 때렸어? 약간 옥색 의자에 베란다에서 옥색 의자를 갔다오고 사진 찍은 날 헐 언니 우리 좀 귀여웠는데? 난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봐봐 언니 살찐거 봐봐 언니 토동토동해 영윤이가 어릴 때 얼마나 거동푸동했다고 언니 이때가 제일 뚱뚱했던 때인 듯 헐 이거 봐 나 왜 이렇게 망연자실하는 표정이냐 내 속이 너무 귀엽다 여기 예쁘다 말도 마세요 언니랑 나랑 벌써 크기가 비슷해졌는데? 크기가 아니라 덩치라고 하는 언니 이것 좀 귀엽다 웃고 있는 거 봐 나 원래 귀여웠어 흠 나 이거 진짜 센터 알아버린 줄 알았는데 누가 거짓말한 거겠지 당연히 이거 유치원 선생님이었을까요? 먼저 선생님? 머리 뽑아놓은 거 봐 눈 귀엽다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어린 어린 우리들 언니 이것 봐 지금이랑 비슷한데? 나는 뭐야 남자애야? 그거 뭐야? 내 남동생인데? 그니까 남자애 같은데? 공주였네 공주 그니까 완전 공주처럼 하고 있네 경훈이가 이 쇼파에 시에서 다 버렸는데 아니야 그치? 나 안그랬어 이거 나니까 뒤에 후니인가 봐 후니야 귀여워 우리 우정이 좋아했을 때는 이거 후니 아니야? 이거 후니야 난 앞에 이빨 어디 갔어? 니가 다 없어네 니가 어디 가셨어? 후니는 치마가 잘 어울리네 그래 후니는 치마가 잘 어울리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좋아 언니라고 확신해 눈 봐봐 왜? 나는 이렇게 좀 찌그러진 눈인데 후니도 찌그러진 눈이거든? 언니 눈은 동그래 혼자 우와 언니 건 이거 앞에 이름도 썼어 엄마 나도 지금 써줘 아 진짜 웃겨 엄마 기억도 없어 이름의 의미 다르고 진실되다 은채유리 해솔? 내 이름이 났다 그치? 튼튼하고 슬기로운 아이로 자라렴 사랑한다 아가야 언니가 처음 웃은 게 4월 29일이면 너무 늦게 지은 거 아니야? 고름동만 안 지웠어?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 정윤이 100일 날에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았어 눈 봐봐 엄청 동그라매 똑같아 지는냐 그니까 혼자 이렇게 똑같아 모기가 울었어 여겼다 모기가 울었어 넌 두둥이 푸는데 그런데도 생각 웃기만에 맘이 아팠대 모기 물린 걸로 맘이 아프긴 얼마 전에도 엄마가 이렇게 사진 그리잖아 윤희의 화려한 외출이래 일단 제일 아녀 앞에 벤치에서 찍은 거였어 그거 아빠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응 너한테 세월을 푹 끓으려고 세월을 푹 끓으려고 세월을 푹 끓으려고 에휴 이걸 마셔야 하나 말아야 돼 다 마셨더니 취했대 헤롱헤 갓 태어난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풀만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지요 그런 것도 어느 책에서 짤렀다 귀여워 섰다 섰어 서있어 서있는 첫 사진이야 머리도 묶었어 이 그날 재밌겠다 그니까 우리 집에 왜 없지 응 언니가 잘하는 거 여기 있다 도리도리 딱딱봉 아 예뻐 빠이빠이 하나 둘 셋 넷 이쁜이 춤 이쁜이 춤 이쁜이 춤 뭐 안 된다 뭐 흩어놓고 보는 거 잘 안 돼 어머 세상에 코드를 마이크 사봐 노래 한 거 뽑을까 이때부터야 언니 예언을 했네 엄마가 도수야 잘 좀 밀어봐라 잘 좀 밀어봐라 눈물겨운 상봉이래 엄마 유나 장충동에 남산에 그게 뭐였어 중앙극장이라고 써있는데 엄마가 이런 거 써는 거 너무 웃겨 저런 똥개가 미인 앞에서 호주맥을 써네 이런 개같이 진짜 개알? 개지 언니는 개보다 작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은데 비둘기 사이에 이렇게 사람을 넘었다니 비둘기 사이에 이렇게 사람을 넘었다니 도상공원이 비둘기는 다 도상공원인 도상공원인 진짜 비둘기 사이에 사람을 넘어 언니가 한 걸음 걸어서 감격에 눈물을 흘렸대 엄마 지금은 왜 감격을 못하는 거야 엄마 나 잘 걷는데 엄마는 감정이 왜 말아왔어 여섯 걸음이나 걸었대 책을 열심히 읽네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 이만한 애기가 이럴 수도 있어 언니 한글 일찍 했잖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계속 똑같은 날 같지 않아? 되게 필름을 아낌없이 썼네 아니야 맨날 다른 날이야 니가 그만큼 더디게 큰 거 같아 이거봐 언니 이가 다섯 개래 위래 위에 두 개 아래 세 개 있네 이는 다섯 개 주면 사장님이 안 돼 그렇게 하면 동생 낳는 자세래 이게? 응 애기들이 엉덩이를 지켜들면 아 진짜로? 응 그 다음에 부우를 하면 비 오는 거고 엉덩이를 너무 많이 지켜들어서 동생이 많이 생겼네 그래서 동생이 둘이나 생겼네 빈껏 들었지 아깝다 안경 귀여워 재롱둥의 노래 솜씨 학교정 반짝반짝 자금별 소야조야 가두기는 멍멍 애국가 동그내 떴습니다 대단한 수준이죠 재즈댄스 수준급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윤이 거의 신동 수준 심부름도 잘하고 밤부터 잘 먹고 특히 초콜릿 제품을 좋아 나만 아는 신문이 없음 그림 그려서 신문이 없대 영재라는 표현이면 딱 맞게 영재라는 표현이면 딱 맞게 A부터 Z까지? 1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잘 잘 외운다고 두살짜리가? 아니 이건 축제다 귀여워 짜장에 다 묻혔어 나 피카존인데 거의 제2의 피카존 윤희가 28년월에 그린 아빠 얼굴 그 넓을 형태가 있네 이게 아빠 얼굴이야? 아빠 얼굴은 뭐 딱 뜯어놨나 자동차 그림 그냥 언니가 아무렇게나 그린다 그러니까 의미를 약간 현대미술처럼 다 부여해줬는데 약간 보니까 자동차 같다 자동차 그림 이거 아빠 잘생기게 나왔다 언니 언니만 데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 갔네 아니 애가 하나니까 어디다 이제 막 걸어가는 거지 여기 서울에 살 때였잖아 여기 누구야? 어디 있잖아 어이구 예쁘다 갑자기 사진이야 몰라 갑자기 사진 너 친구가 나오라고 그러지 않니? 맞아 이제 난 갈게 근데 왜 그럴 거 있어 아니 언니 뭐야 내일 이거